안녕하세요. 까치초와 강사 마리오입니다. 오늘은 댄스 테크닉 두 번째 시간, 사이드탄을 배워보는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 동작으로 양손을 자연스럽게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면 되요. 직각을 만들어주세요. 자, 그 동작과 동시에 오른발도 옆으로 뻗어주세요. 자, 그 다음 왼발을 가볍게 오른발 옆으로 가지고 오면서 턴.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1, 2, 3, 4, 왼쪽도 마찬가지로 5, 6, 7, 8 다시 한 번 카운트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. 다리를 가지고 왼발을 오른발로 가지고 오신때, 다리는 업하는 상태에서 가지고 오세요.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시선을 가는 쪽 방향을 자연스럽게 보고 동작이 멈추는 곳에서 시선 고정 왼쪽도 마찬가지로 보고 시선 고정 카운트로 연결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